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화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회생계획 폐지와 사회행위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1년 10월 28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9-200968개월입니다. 별 5개짜리로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회행위 취소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가 수익자입니다. 수익자인데 채무자의 아들이죠. 냄새가 나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했는데 상대방이 아들이에요. 그럼 통상 사회행위 인정이 잘 됩니다.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채무자에게 2억 6천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나 더 이상 돈 갚을 게 없다. 그런데 이래서 갚겠다. 그래서 2014년 4월 29일 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이 채무자가 2016년 2월 15일 날 회생대금 변제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재산처분까지 하고 이런 이유로 해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한 1년 한 10개월 만에 회생제가 폐지됐죠. 그리고 이 채무자는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회생법원 허가와 달리 부동산하고 장비를 아들인 피고에게 매각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참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가 결정상 원고의 채권은 2억 6천만원 중에 40%인 6200만원으로 권리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2억 6천만원의 원고 채권이 있었는데 회생계획 인가 결정 때 40%인 6천만원만 인정이 됐고 그래서 6200만원으로 권리 변경이 된 상태에서 2016년 2월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가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 이 회생절차가 폐지가 됐을 때 사행위 취소의 가액배상 그러니까 내 돈 돌려놓으라고 했을 때 가액배상의 범위가 원래 채권의 범위냐 인가 결정받은 채권의 범위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권리는 실체적으로 변경이 된다. 그래서 완전히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회생절차가 신청해서 인가가 결정이 되면 너 채무액의 한 40%만 갚아. 여기 사건이 그런 거죠. 40%만 갚아. 혹은 10%만 갚아. 7년간 10%를 갚고 원금 상환하면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채무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생계획이 폐지됐다. 라고 하더라도 10%로 감축된 채권이 원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계획이 인정돼서 가입회상의 범위는 원채권이 아니라 인가결정으로 감축된 채권의 범위에 하나는데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피고가 회생인가결정금을 냈어요. 냈는데 자기 채권을 줄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원고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고채권 청구 인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피고가 냈다면 피고한테 너 감축주장도 하는 거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축범위를 성명을 해야 된다. 또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도 이거 줄어드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하여튼 뭐 인가결정 냈다면 이거는 뭐 그런 취지가 포함돼서 주장한 거라고 봐주는 거죠. 결국 실무에서는 이 회생 절차 폐지 시에 원채무로 복귀되는 게 아니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회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상 파산을 해도 그만한 사람을 회생 절차를 인가해 준 거니까 이걸 폐지를 하더라도 그 채무가 원새로 돌아오게 돼서 오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회생 계획 이행 시 채무가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인가결정 시 이미 채무가 감축되고 그 상태에서 인가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만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무슨 효과가 있냐 인가계획에 따라서 7년 뒤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게 폐지되는 거니까 폐지가 되면 곧바로 관계층에 들어갈 수 있다. 요거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판례는 회생 절차 폐지의 일반적인 상식하고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